이대호 선수와 롯데 FA 협상이 본격적으로 있을 것인데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담당인 박상경 차장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해를 넘겼습니다 초반에 시작할 때부터도 길게 갈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해를 넘겼고요 이달 말에 스프링캠프 시작 전까지는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서로 간의 분위기는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장차가 존재하고 4년에 150억 원에 계약을 했고 최고 연봉이죠? KBO 리그 최고 연봉이고 이대호 선수의 몸값이 어느 정도일까 또 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 롯데가 지금 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안 해요 절대 뭐 물어봐도 일단은 돌아오는 대답이 항상 노코멘트로 지금 전해실고요 협상이 워낙 큰 협상이다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부분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모든 팀의 레전드 선수들은 은퇴를 앞둔 마지막 협상이죠 특히 이제 FA 같은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진통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거의 줄다리기가 아예 없었다 거의 없었다 그러면 이승엽 선수가 그 당시 2년 뒤에 은퇴하겠다 그때 협상을 했던 2015년 말 정도 이걸 제외하면 그때 이제 2년에 36억이었죠 그렇습니다 이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약간의 진통은 있습니다 근데 뭐 협상이라는 것이 자 바라보는 접점이 다르기 때문에 진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지금까지 모든 팀은 레전드 선수와의 마지막 협상에서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선수 상징성 정해져 있죠 네 팀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다 또 뭐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여전히 필요한 전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롯데는 이제 약간 이 같은 립스비스마저도 지금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노코멘트입니다 노코멘트 네 자 이번 협상에 임하는 롯데구단의 분위기를 조금 엿볼 수가 있고 그죠 단도지입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몸값을 좀 대폭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작년에 성민규 단장이 이제 스토브리그를 임할 때 분위기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성단장이 자주 했던 얘기가 굳이 우리가 먼저 패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서로 패를 감추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FA인데 조금 특별한 사항입니다 그죠 연봉이 25억원 자 보상등급이 비등급입니다 그럼 이제 연봉 100% 플러스 25인에 한 명 그럼 보통 25인에 한 명을 안 받는다고 하면 이적을 하면 50억원 50억원을 쫙 밑에 깔아야 되는데 이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은 맞고 그래서 이제 FA지만은 거의 잔류 그죠? 잔류협상이나 마찬가지인데 간단하게 협상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 12월에도 양측이 만나게 만났습니다 그렇죠 기공식적으로 49장 모처에서 구단하고 선수 에이전트하고 만나긴 만났는데 구체적인 몸값을 주고받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약간은 좀 상견례 그런 것 그리고 선수의 현 상황 이런 것 좀 이야기를 좀 물어봤고 그래서 이제 1월 이제부터는 서로 간에 구체적인 조건들 생각들을 털어놓고 조율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것은 여러 루트로 체크했는데 맞습니다 맞고 하지만 여러 번 만나야 될 것처럼 좀 보여요 그런 분위기가 좀 강합니다 그렇죠 뭐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뭐 이제 의례적인 뭐 어떻게 운동 잘하고 있고 뭐 이제 앞으로 뭐 좋은 쪽으로 잘 해봅시다 뭐 이제 이런 차원에서였고 금액이나 시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본격적으로 뭐 협상이 시작된다고 해도 그게 거의 끝지점 그러니까 거의 협상이 임박한 지점에서야 아마 그런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협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대호 선수가 사실 뭐 조선의 4번 타자 롯데의 상징 심장 뭐 이렇게 많은 또 수식어가 붙습니다 뭐 대단한 활약을 펼쳐왔고 한미일에서 다 활약을 한 대단한 선수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4년에 150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과연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대호 선수는 과연 에이징 커브인 것인가 지난 4년의 성적을 한번 보면 조금 약간씩은 좀 다운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죠 냉정하게 표현을 하면은 에이징 커브가 맞다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구체적으로 지표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2017년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가 롯데와 4년 150억 계약을 하고 나서 지난 시즌까지 4시즌 기록을 딱 이렇게 보시면은 정점을 찍었을 때가 2018 시즌이었거든요 그 때는 타율이 3안 3분 3리에 181안터 37홈런 뭐 OPS가 9R 8푼 7리 그 다음에 WRC 플러스가 142까지 나왔고요 뭐 굉장히 좋은 스탯을 했는데 지금 이 지표들이 2019년 2020 시즌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계속 떨어진 에이징 커브 상황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확실히 이제 지난 2년간 OPS 하락된 이 부분들이 조금 눈에 들어오죠 뭐 여러가지 수치는 WI 이런 부분은 스포츠 투하의 기준이 아니고 스탯티즈 기준으로 좀 통일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44경기 전경기 출전을 했어요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느끼기에도 두 번째 FA를 앞둔 이대호 선수의 약간 의지다 이렇게 좀 봐지고 또 팀을 이끌고 나가고자 하는 본인의 책임감의 표현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베테랑들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팀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다잡아서 시즌을 치러 나가는 허무네 감독의 지도 스타일하고도 조금 맥이 좀 닿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허무네 감독이 작년 스프링 캠프 시작할 때부터 강조했던 것들이 베테랑들의 역할을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2019년에 롯데가 최하위로 추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때 이 구신점 역할을 베테랑들한테 맡겼다 그중에서도 팀 내에서 가장 최고참인 야수 최고참인 이대호 선수에게 이렇게 좀 책임감 부여를 하면서 항상 인터뷰할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이대호만은 선수가 없다 우리 KBO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대호 선수 위주로 더그아웃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대체할 만한 선수도 딱히 대체 자원이 없는 것도 맞아요 냉정하게 보면 지금 이대호 선수가 없었을 때 과연 이대호 선수의 역할 4번 타자 그리고 1루수 자리를 풀타임 시즌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롯데에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마 아무도 쉽게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이대호 선수 상징성 때문에 대체 자원을 키우지 못했다 이런 느낌도 저는 좀 들기도 듭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이따 설명을 조금 드리고 또 이야기를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롯데 구단이 바라보는 지점이 조금 달라요 다르니까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대호 선수도 올해 한국 나이로 40이 됐습니다 40으로 39세인데 이 30대 후반에 FA 계약을 한 다른 레전드 이승엽 박용태 이런 프랜차이즈 스타들을 조금 보면서 이대호 선수의 예상 몸값을 한번 보면 물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엽 선수 이승엽 홍보대사 해설위원 만 39세 2015년 말에 당시 이대호 선수 지금 이대호 선수 보다 한 살 더 많은 상황이었죠 39세였는데 2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36억원 그해에 타율 3할 3푼 1이 26홈런 90타점 본인 스스로도 그때는 탱탱볼이었다 내가 이득을 좀 봤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리그 전체로 따져도 그 당시에도 중심타선에서 어느 팀에 가더라도 좀 번듯한 활약은 했습니다 방망이 능력만 놓고 보면 또 이후에 2016년, 2017년 2년간 좋은 활약이 펼쳤고 은퇴 경기에서 두 개 홈런도 치기도 했죠 근데 박용태 선수도 만 39세 2018년 말에 2년 계약 또 역시 이대호 선수보다 한 살 더 많습니다 이건 뭐 계약의 시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년에 25억원 2018 시즌에도 그 당시 타율 3할 3리 이 10이 없는 76타점인데 WAR 그리고 WIC플러스도 이대호 선수보다 조금 더 높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때하고 지금 FA 시장 상황이 조금 바뀌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승엽 선수 FA 계약할 때 그리고 박용태 선수 FA 계약할 때는 좀 그런 말들이 많죠 거품이다 그때 FA가 뜨거웠죠 그런 조연들이 많았지만 올해 스터브리그 초반에도 사실 열기는 뜨거웠지만 사실 그 열기가 식은 이후에는 굉장히 잠잠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팀들이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하는 재정 부담이라든가 내년 시즌 이제 다가오는 또 셀러리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각자 효율적인 경우를 추구하는 상황들이 좀 맞물려 있다 그런 분위기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경민 오재일 최주환 또 정수비 이렇게 타팀 위적이 가능한 선수들은 뭐 그래도 높은 몸값을 받았지만 나머지는 그냥 촤악 가라앉았습니다 굉장히 좀 차갑다 그리고 2015년 말에는 저는 기억이 나는데 불펜이었죠 정우람 선수 하나하고 4년에 84억원 그렇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상황이 좀 나았는데 지금은 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지금 뭐 잔류 협상을 하고 있는 나머지 선수들 나머지 FA들한테는 좀 마이너스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왜 이렇게 좀 진통이 있나 진통의 가장 큰 이유는 팀에서 투수들이 가장 돈을 많이 받는 포지션은 뭐 일단 뭐 1선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타자는 3번이 됐든 4번이 됐든 3, 4번이 가장 돈을 많이 받습니다 3번이든 4번이든 쓰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도 팀의 중심이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대호 선수가 롯데의 4번 타자 앞서 말씀드린 조선의 4번 타자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습니까 2021년도 4번으로 활약을 하게 될까 뭐 결국은 이건 만약에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홍은혜 감독이 결정하는 거겠지만 저는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이 협상이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게 이 4번 타자라는 이미지에 이 프레임에 좀 갇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이대호 선수의 성적이 앞으로도 4번 타자자를 책임질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4번 타자라는 수식어를 빼고 만약에 FA 협상을 진행한다 그러면 협상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을 수 있습니다 하위 타선에서 일루 수비와 지명타자 역할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롤모델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롯데 팬분들이나 KBO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항상 하는 조선의 4번 타자, 롯데의 4번, 거인의 심장 이런 이미지들 어떻게 보면 4번 타자 이대호라는 이미지가 너무 좀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클래식 스택과 상징성 이런 부분의 적점을 찾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베이스러닝이 좀 힘들죠 약간 신기한 측면이 있죠 이대호 선수는 그래서 4번보다는 현실적으로 한 6번 정도 타순을 좀 내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림이다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기대치가 낮아지면 몸값은 자연적으로 좀 다운이 될 건데 관건은 이러한 스택들, 에이징크 근데 최용호 선수가 한 살 어립니다 이대호 선수보다 근데 뭐 3년에 47억은 굉장히 큰 계약을 했습니다 기하 조기현단장 이야기는 타격왕을 어떻게 대우를 안 해주느냐 최용호 선수 같은 경우는 에이징인데 커브는 아니에요 그냥 에이징입니다 나이만 먹고 아직 커브가 오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보면 이 스탯이 조금씩 뭔가 둔화되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이제 구단은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해할 거고 그래서 관건은 스탯, 기대치, 실질적인 어떤 전력의 퍼센테이지 되는 이 부분들 이것 외에 프랜차이즈 스타로스의 상징성을 얼마 정도로 환산을 하느냐 그렇다면 2년, 3년, 계약 기간은 좀 어떻게 봐요 제가 뭐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한 발씩 이렇게 물러나서 서로를 바라보면 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드는데요 뭐 이제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팀으로 해서 공헌을 해준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인 롯데 창단 시점부터 지금까지 스탯을 따져봐도 WA와 통산 1위 그다음에 뭐 롯데를 대표하는 타자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대호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언제까지는 4번 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팀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내가 조금 더 이런 방향에서 공헌을 했을 때 팀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 조금 현실적인 계약 기간이나 금액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제 이대호 선수를 바라보는 롯데는 그동안에 이제 롯데가 창단 이후에 프랜차이즈 스타들은 많았지만 정말 레전드 대우를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나간 선수가 있었는지를 냉정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 이 이대호 선수와 어떻게 마침표를 찍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롯데가 이 두 가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결국은 2년이나 2년 또 3년 선수는 또 길면 길수록 좋아하겠죠 길게 되면 전체적인 연봉이 규모가 커지는 거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플러스 옵션 있죠 연으로 1 플러스 1이 됐든 2 플러스 1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뭐 아무렇게 좀 그런 걸 붙이면 선수들을 좀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신이 있다면 한번 또 그렇게 도전해보는 것도 어떨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것은 팬들이나 뭐 주위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막상 계약을 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그거 절대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죠 아마도 그래서 좀 더 길게 여러 번 만나야 될 것 같고 쉽사리 결정이 나지 않을 것 같다 좀 생각도 들고 저는 조금 덧붙여 보면은 이대호 선수랑 롯데가 좀 이런 부분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2019년에 이때가 이제 기록을 보시면은 타율이 타율이는 이제 전체적인 타격 투표들이 하락을 했었는데 지난 시즌 그러니까 2020 시즌에 또 상승을 했거든요 이대호 선수가 공인구 적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자기 부진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올해 이제 스토브리그룹을 봤을 때도 이렇게 3년 4년 이렇게 보장 계약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 플러스 계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심리적인 거부가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계약이 합리적인 계약이다라고 좀 과강을 갖고 있는 시대인데 이대호 선수나 롯데나 좀 이런 실력적인 면에서 내가 이걸 달성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구단은 무조건 그렇게 하면 땡큐죠 근데 뭐 선수가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였죠 뭐 이대호 선수도 시대는 바뀌는 거니까요 시대는 바뀌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협상이 금방 좀 금물살을 탈 겁니다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우리 팬들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으시겠는데 구단은 좀 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계약이 끝나면 이러나 저러나 이제 구단 욕을 좀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성민교 단장은 더욱더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좀 많이 이제 연봉을 책정을 하고 큰 규모의 계약을 하면 최근에 떨어지는 성적에 비해서 많이 좀 퍼준 건 아니냐 이거 오버페이다 이게 욕하는 팬들 계실 거고 반대로 좀 좀 박하게 좀 적게 이렇게 좀 또 후려치는 것이냐 아니 롯데는 언제까지 이렇게 프랜차이즈 스타한테 맨날 후려치냐 아니 나쁜 놈들아 뭐 이렇게 또 욕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롯데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좀 팬심을 좀 덜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꽤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만큼 이대우 선수는 롯데 팬들한테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튼 1월에는 어떻게든 좀 협상이 좀 또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또 2월 초부터는 지금 스프링 캠프 들어가야 되니까 그전에는 아마 매듭을 짓고자 하는 것이 구단의 생각입니다 선수의 생각은 어차피 좀 만족스러운 그런 조건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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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